자 이제는 다음 알파벳 두 번째 달입니다 Hey라는 알파벳입니다 Hey라는 알파벳의 뜻은 드러내다, 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첫날 보여드린 것 중에 여자와 남자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런데 여자의 그 단어 끝에 Hey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의 알파벳 Hey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꼭 사람이 있어서 이러는 것 같죠 Hey, 나 봐 In other words, they're saying behold, they're revealing themselves They're saying look at me 보라! 이런 겁니다, 날 봐라 Now, I want you to see something that is just absolutely crazy 정말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Remember in John chapter 20 verse 25 요한복음 10장 25절 기억하십니까? 이런 다음 페이지예요, 91페이지 After the Lord resurrected, He appeared to the disciples, but Thomas wasn't there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도마가 그때 없었습니다 And they tell him, Hey, we've seen the Lord, but he tells them, except I see his hands, the print of the nails, put my finger into the print of the nails, thrust my hand into a side, I won't believe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주님의 그 못자국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 보라, 보고가 바로 이 단어인데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봐서 내 손을 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토라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외입니다 아시죠? 모두?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알파벳에서는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알파벳 네 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현대 알파벳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그림을 묘사하는 알파벳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요 토라에 그가 여와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손이 보라 그리고 못을 보라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유드, 헤이 이게 유드 알파벳 이렇게 해요 헤이, 보라 바브, 못, 보라 즉 의미는 이게 손입니다 손을 보라 못 자고 봐라 그 단어가 야외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하는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토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게 뭐냐 보라, 나의 손 보라, 못 자고 양념由 아멘 최소한 ства